안녕하세요 집사2.2.1 집사2.2.2 집사2.2 집사2.3 집사2.3 이제 코치아 들고 치즈키스 간에 진짜 잘 어울려 이제 파서 먹어올게요 이거 계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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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먼저 이렇게 저희가 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. 이렇게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10대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저희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의 20대 시작도 잘 부탁드린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하고 싶은 거? 졸업하고 하고 싶은 거? 저희가 졸업하고 하고 싶었던 게 밤에 PC방 가기랑 모레마 가기였는데요. 이번에 성인이 되고 나서 한번 이뤄가지고 저희는 소원을 이뤘습니다. 일단 더 많은 앤서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보는 게 저희의 계획일 것 같습니다. 더 새롭고 다양하고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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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